식사는 하셨나요? 우리 과장에는 뭐 저녁인데 밥은 먹었나? 맞어 난 12회 먹는데 아 12년산? 야 12회 먹는다고? 12년산이지 주대 말고 거의 대부분이 아 단 까마라는 거구나 나이스 와 오늘 오프 뭐 있나? 와 제발 초록색 있다 초록색 나이스 나이스 보라 2개만 더 보라 2개만 더 야 야 씨 야 씨 형들 이거 맥스다 형들 이거 맥스다 오늘 하나님 하나님 제발 야 웬일이 달려 야 야 씨 천만원 가지 오 뭐다냐 이게 제발 제발 뭐야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형님들 뭐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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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나이스 나이스 노랑이 오 오 오 백스버 야 뭐야 이런거 처음봐요 형님들 야 형님들 와 대박났다 형님들 와 5번 남았다 제발 한 번만 노랑이 야 제발 제발 노랑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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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스버 야 형님들 이렇게만 매일 나와주면은 소원이 없겠다 진짜 와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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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늘 하이라이트 제대로 건졌네 와 진짜 오늘 와 야 오늘은 너 술 맛있겄다 야 오늘 진짜 좋은데 가서 날개 한번 펼쳐야겠다 형님들 이래갖고 이전날에 막 부러졌었구나 오늘 5,800배 먹었다 왜 알수 뭐 알수 없으니 설렀다 야 와 이거 1,000짜리 갔으면 얼마야 2억 5,000이야? 2억 6,000이야? 1,000짜리 갔으면 와 형님들 이거 뭐야 2,500배 오늘 형을 1,800점 아 4,800 2,800점 2,800 1,800점